전간 오는 일은 오후에 계절을 볼 수 있는 그 땅에 기쁠텐데 전간 오는 일은 오후에 계절을 볼 수 있는 그 땅에 기쁠텐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는데 위로해줄 수 있냐고요? 왜 눈물이 날까? 괜찮아요 가끔 그치 눈물이 날 때도 있지 그럴 땐 그냥 울어버리는 것도 기와나죠 그냥 펑펑 울고 나면 좀 진정이 된다고 그래야 되나? 괜찮아요 다 잘될 거니까 걱정 마요 다 잘될 거니까 다 잘될 거니까 진짜 나이